자 하나, 둘, 셋! 자, 가네요. 어, 너무 떨려, 너무 떨려. 자, 갑니다. 이야, 이거 재밌다. 잘 뜨거워. 이야, 이거 재밌는데? 너무 떨려. 불안공, 불안공. 불안공, 불안공, 불안공. 어, 너무 떨렸어요. 자, 하나, 둘, 셋! 너 나가. 너 나가. 너 나가. 너 나가. 나가, 이씨. 나가, 이씨. 나 느낌이 없네. 와, 완전한데. 나 느낌이 없네. 자, 이렇게 해서 장영이네 선대. 다가! 아, 아깝다. 아깝다. 야, 이렇게 되니까 마음 편하다. 그러니까. 그래, 그래. 아, 재밌다. 재밌어. 자, 그러면 1차에서 떨어진 노인 공격할 줄 알고 있어? 1차에서 떨어진 유대준 씨, 길성준 씨, 종영 씨. 하도원 씨, 앞으로 좀. 아, 이거 진짜. 아, 이거 진짜. 형님 행복하자고 이러시면 안 돼요. 야, 너 안 돼 그러래? 안녕히계세요. 형이 안 ausge. 어떤 stabilize. 다 먹어야지. 자야,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. 하나격수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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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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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차단 태우고 여기 무 여기 무 여기 큐게 미친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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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하자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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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그만해 그만해 정준아 정준아 몇 번 정준아 몇 번 정준아 몇 번 근데 형도니 때문에 많이 웃었는데 이거 한 번 웃어줄 수 있지 않은데 아 야 야 몇 번 웃었냐 나 생각해 야 이게 바로바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매번 웃기냐 아 그러면 코믹 댄스 대결 컴온 첫 번째 멤버 정영돈 음악 주세요 박수 정영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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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이 노래 재석이 형 딱인데 이거 남겨놓자 멋있으니까 아 그래 정영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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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멤버입니다 유재석구님 대박 정영돈 어 이 음악 이렇게 슬퍼 어떻게 보면 아쉬워 저기 있잖아요 양용양이 최악의 멤버를 뽑아주세요 진짜 어려워요 나 진짜 춤을 추면서 춤이 안 춰 최악의 멤버를 뽑겠습니다 최악의 멤버 나영씨가 최악의 멤버를 뽑고요 음악 바로 나와서 춤추면 마무리 음악 바로 나오면 나영씨가 나영씨가 파티클래교 아니 그냥 빰빰빰 틀면 돼 최악의 멤버 그리고 댄스 타임으로 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악의 멤버는 뭐야? 누굴가요? 이나영의 선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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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최악이야 니가 최악이야 니가 최악이야 naj resolve 정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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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 정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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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렛츠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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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렛츠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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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!